무슨 분이야? 10개월 동안 모은 거야 10개월? 응 매달 100만원씩 100만원씩? 그럼 1000만원이야? 와 오빠 돈 진짜 많이 모았다 아 저기 시선아 응? 저기 그게 그냥 빨리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뭐 1500원 더 받겠다고 무슨 원칙이니 그러지 마세요 혹시 애들이 뛰는 건가요? 내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선택들 앞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아무런 선택을 하는 게